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메일 주소 적어주시고 메일 주소와 함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신 후에 다섯 가지 제품 중에 가지고 싶으신 제품 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그 번호 중에서 겹치지 않게 만약에 내가 혼자 1번을 적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1번 적으신 한 명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번을 가지고 싶으신 분이 3명이 됐다 그럼 3명 중에 제가 추첨을 해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 제품을 해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 결과를 발표할 거고요 그때까지 아무도 안 가져가신다 댓글도 안 달고 참여도 안 하신다 그러면 제가 갖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다음에 인테리어를 해줄 집에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찬학트의 현찬입니다 지난 영상에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건이 늦게 오다 보니까 좀 진행이 늦어진 점이 있는데 그것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벤트는 좋은 어플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 책상 세팅, 데스크 세팅이라고 하죠 데스크 세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책상 조명을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명을 어떻게 구매하게 됐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해외 직구 많이 하시나요? 요즘에 뜨는 직구가 있어요 중국에 타오바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옷, 인테리어 소품, 정말 없는 게 없어요 가전 제품부터, 먹을 것까지 진짜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을 싸게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전체 다 중국어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접해서 구매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한 어플을 알게 됐어요 해외 직구 쉽게 이라는 어플이에요 이 어플은 타오바오 제품을 이 어플을 통해서 한글로 번역된 상태로 물건을 구경하고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해외 직구를 했어요 직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에는 이런 좋은 어플이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그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언박싱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와 그럼 지금부터 이거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이 되는 데는 거의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자, 밑에 내려놓고 하나씩 꺼낼게요 일단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 이건 뭐냐면 터치램프라고 스피커가 되는 무드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직구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110V를 사용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사버렸다가 우리나라 220V에 꽂으면 전구가 터질 수도 있고 작동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압기를 따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모두 USB로 전화를 연결하는 제품을 구매했으니까 그거를 생각해 두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선물 받으시면 편하게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보여드리고 다시 원래대로 그대로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에 되게 깔끔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동봉된 다른 박스가 하나 있네요 열어보면 억스라고 하나요? 옥스? 옥스선하고 USB 연결 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뭐 사실 이거 다 아실 거예요 뭐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간단하게 보시면은 LED 라이트고 그리고 블루투스 블루투스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터치램프 터치램프예요 이게 아까 보이시면 이 터치 터치램프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마이크 기능이 여기 있나봐요 그리고 알람, 시계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책상에 데스크 세팅할 때 책상에 놓고 이렇게 쓰실 수 있게 밑에 보시면 이렇게 시계, 알람 같은 거 맞출 수 있는 기능들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서 볼 때는 아무튼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이게 촌스럽지가 않아요 나름 귀여워요 이렇게 꽂았더니 빨간불이 들어오네요 불이 들어오고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제가 퍼트너 hits Perez 크怀 오 보이세요? 오우 와우 여러분들 제가 이 제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박이에요 오 대박 대박 레트로한 느낌이 있어요 저 LED가 빨간색으로 눈 부시지 않고 시계가 있고 그리고 요거를 터치하면요 짠 불이 켜져요 그러면 1단계 불이고 한 번 더 하면 더 밝게 더 밝게 그 다음 꺼지고 터치 너무 신기하죠 여기 책상 분위기가 아주 밝아지겠죠 자 그럼 이거를 치우고 이거는 제가 쓰는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 이것도 나름 이마트에서 싸게 사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놔두고 쓰는 거예요 예쁘죠 그리고 요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이거 터치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색깔이 바뀌어요 모드가 그래서 그 상태에서 터치하면 컬러도 바뀌어요 되게 예쁘죠 오 되게 좋아 그리고 꺼지고 대박이야 대박이야 이 모드를 아까처럼 바꾸려면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둘 셋 3단계네요 밝기는 오 좋다 무드등으로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오 오 무드등으로 효과도 엄청나게 좋을 것 같네요 그쵸? 만족 내가 갖고 싶은데? 그러면 한번 저거를 한번 블루투스 스피커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오 오 오 이 밑에 밑에 보시면 여기 모드가 있어요 그 모드를 누르면 막 중국어로 바뀌면서 옆에 깜빡거리 시간 옆에 깜빡거리는 게 블루투스 표시예요 그럼 이제 핸드폰에 핸드폰에 이렇게 핸드폰에 떠요 뜬 거 보이죠? 밑에 SYC 그걸 연결해 볼게요 난야 렌즈 성공 오 연결됐어 연결됐어 한번 한번 음악 한번 틀어 볼게요 소리도 어떤지 한번 들어봐야죠 오 음악 뭐 음악 그렇게 좋진 않은데 뭐 그렇게 사운드가 엄청나진 않은데 그냥 들어줄만하다 괜찮다 이 정도로 하고 그냥 조명으로써 그리고 데스크 세팅할 때 시계 놓는 걸로 괜찮다 라고 소개 마무리해 드리면서 이거는 소개 마칠게요 아무래도 충전식이다 보니까 어 그냥 충전되면은 이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굳이 뭐 가지고 다닐 것 같진 않는데 이 작은 LED 화면에 블루투스 표시도 뜨고 뭐 다 뜨네요 아주 구독자분들 중에는 귀여운 거 좋아하는 분들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귀엽죠 귀엽죠 이렇게 생겼어요 당연히 LED 조명이고요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구성품 USB선 오 이건 선이 꽤 길어 꽤 기네요 줄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꽂으니까 그죠? 깜빡깜빡 거리죠? 켜볼게요 한번 밝다 생각보다 그죠? 오 대박 대박 보시면요 이 귀여운 고양이가요 이 머리가 있고 이 아래 LED가 있는데요 위에는 고양이 형상을 한 버튼이 있고 밑에는 LED를 뜻하는 버튼이 이렇게 하나인 듯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위에를 누르면 위에 이렇게 켜져요 근데 이게 더 대박인 게 밝기 조절이 돼요 3단계로 하나 둘 셋 대박 여러분 너무 귀엽다 귀엽죠? 빨리 귀엽다고 얘기해요 생각보다 되게 둥글둥글 해가지고 되게 아기자기하고 촌스럽지가 않은데요 저 솔직히 이거 때문에 좀 촌스러울 수도 있다 생각을 했는데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해서 뭐 나름 이거 꺼볼게요 이거 봐봐 스탠 봐봐요 이렇게 밝기 3단계 둘 셋 3단계까지 키우면은 엄청 밝아 좋다 예쁘네 예쁘다 여러분 화이트기 때문에 어디든 어울립니다 대만족 우와 그쵸 이것만 있어도 봐봐 대박이네 우와 우와 좋다 좋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온 게 있어요 저도 뭔지 기억이 안 나네요 한번 풀어볼게요 아 이거는 정말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정말 기능만을 생각하고 샀는데요 벌써 감이 오시죠? 오 여러분 이런 이런 제품이에요 그냥 정말 기능을 위한 데스크 세팅을 위한 글 꺼지고 이렇게 대신 이거는 좀 기능적으로 특이한 게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돌아가 짱이죠 이렇게 돌아가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조명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가져온 것들은 자리 차지를 거의 안 해요 자 어때요 어때요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요 책상 밝기 되게 좋아요 딱 뭐 공부하기엔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일 지금 덜 밝은 건데 한 번 더 밝게 하면 엄청 밝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더 밝게 하면 뭐 끝났어요 그냥 공부하면 돼요 그냥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조명보다 훨씬 이게 좋아요 그리고 다 은은해요 색이 좋네요 이것도 이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안 넘어져요 지금 각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도 이렇게 돼 있는데도 봐봐요 넘어질 생각이 안해 대박 굿 굿 굿 그 다음 제품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귀여운 데스크 스탠드에요 여러분 기능은 다 비슷하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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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진짜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스탠드입니다 아 이 뒤에 온오프도 있네요 온 온 해야지 어 그쵸 이렇게 생긴 조명이랍니다 이렇게 생긴 조명이랍니다 아 이거는 좀 거꾸로다 처음에 제일 밝고 그 다음에 점점 어두워지는 식으로 사실 이거는 기능이 다예요 오 좀 초라해 보인다 얘도 뭐 귀엽네요 그냥 그럭저럭 뭐 정말 기능만 생각한다면 얘도 충전식이니까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편도염이 심하게 걸려 있어서 목이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힘이 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제품이에요 마지막 제품인데요 이게 좀 좋아 보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약간 반전인 것 같아요 몰라 이것도 까봅시다 열어봐야 알죠 여러분 이거는 어플리케이션이랑 연동이 되는 그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걸 한번 다운로드를 일단 해 볼게요 이렇게 어플이 이렇게 어플이 뜨네요 구성품은 뭐 USB랑 벽에다가 붙일 수 있어가지고 벽에 붙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 위에 형광등 켜진 것 같지 않나요? 오 오 오 오 키면 켜져요 그리고 누르고 있으면 밝기가 어두워지고 또 누르고 있으면 밝기가 밝아져요 그리고 또 클릭하면 색이 좀 바뀌어요 한번 더 클릭하면 더 바뀌어요 아예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또 누르면 어두워지고 오 이것도 괜찮다 괜찮네 이거는 내 침대에 딱인데 여러분 이게 여기에 뭘 붙인게 아니고요 여기에 자석이 있어요 안에 자석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여기 떡 달러붙어 짠 대박인데 거의 뭐 형광등이에요 좋은데? 아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달아 놓으면 되네 오 야 대박인데?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밝아지고 오 야 이거 컴퓨터 할 때 좋겠네 이거는 이건 내가 써야겠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냥 제 얼굴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잖아요 그쵸 괜찮다 이 어플 도대체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한번 파파고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아 장치를 추가하는 건데 불이 꺼진 상태에서 추가 단추를 클릭한 다음 장치에서 리셋건을 3초 동안 누른 후 디코드 추가 여기 뭐 리셋 버튼이 있어? 대박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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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위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떠요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더 누른 다음에 이게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이 전원 버튼을 3초 누르고 있으면 여기서 연결됐다고 떠요 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어플로 조절할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황색 하얀색 주황색 하얀색 그 다음에 이거는 밝게 어둡게 밝게 밝은 상태에서 주황색 오 이거 시간도 돼요 여러분 미쳤다 진짜 5 4 4 3 2 1 헉 대박 이거 이 전원은 켜져 있어야지 이걸로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고리도 있어서 어디 이렇게 걸어놔도 돼요 뚜껑 있는데 열면은 이게 보면 누가 봐도 그거거든요 마이크로 핀 마이크로 핀 누가 봐도 마이크로 핀 이거든요 누가 봐도 마이크로 핀인데 동봉된거는 동그란게 왔어 뭐 거기까진 제가 어쩔 수가 없네요 되게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오 이것도 아주 꿀템이네요 꿀템이야 꿀템 인증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이 다섯 가지 제품 중에 한 가지도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선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봐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